음 요거는 6-a 1번 자 내용이 paper snowflakes 뭐 만드는 거냐면 snowflake 눈을 만드는 건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눈 뭐라 그러냐 눈가루? 눈송이? 요거를 snowflake라고 그래 자 요거를 종이로 만드는 거 배우는 거야 자 우선은 왼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 총 8개 단어 있네 1번 자 8개 단어 읽고 뜻 말하기 일단 읽어주면 geometry season identical discuss tough third carefully pattern 이렇게 나오지 자 이게 geometry 기하학이라는 거지 그림 도형 이런 것들 season identical 등등등 뜻이 나오는데 이제 밑에 거랑 연결해 가지고 가볼게 2번은 밑에 설명 읽고 뜻 자 요거는 branch of mathematics branch는 가지 부류 이렇게 좀 가지 친 것 좀 일부분 이런 말이야 mathematics 수학의 한 부분인데 that deals with는 다루다 이 말이지 lines, angles, surfaces, and solids 이런 걸 다룬는데 라인 선이나 angle 각, surface 표면, solid, solid, 고체, 도형 이런 걸 다루는 거래 그 다음에 season은 one of the four periods 기간 그지? spring, summer, autumn, and winter 봄, 여름, 가을 그 계절이지 자 고름망이고 identical exactly 정확히 the same 똑같은 동일 아니야 그래서 identical twin 하면은 일란 쓴 쌍둥이 이렇게 돼 discuss, talk about something with another person or group 토이하는 거지 tough, requiring skill or caution, difficult to do requiring은 필요하다, 요구하다 이 말이고 skill, 기술이나 caution, 주의가 필요한 거 힘든, 어려운, 질긴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그래서 기술이나 주의가 필요하다, 좀 difficult, 하기 어렵다 third는 one of three equal parts of something 여기서는 third, a third로 쓰이는데 3분의 1이란 뜻으로 쓰인 거야 3분의 1이란 말이고 carefully는 조심스럽게 하지 with effort, 노력이야 with effort까지 하면은 노력하면서 made to do something correctly 올바르게 하려고, safely, 안전하게 하려고 without causing damage, 피해를 초래하지 않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세심하게 배려 깊게, 주의 깊게 이런 말이고 pattern은 repeated form, 반복된 형태나 디자인 같은 거지 자, 그래서 밑에 거 연결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three 자, 요거 밑에 것들 unscrramble 해보래 이거 되나? 자, 다섯 단어밖에 안 되는데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되겠다, 그지? they, 어떻게 할까? they opened up the box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나머지는 본문 보고 하면은 조금 날 수 있지 자, 내용 다음 거 보면 자, 이제 paper clips, paper snow flakes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네 자, 내용을 보면 reading listen and read along paper snow flakes we are studying geometry in math class 음, 자, 4번 밑줄 친 단어들 읽고 뜯 등을 올릴 거 자, 쨔, 기약 또 나왔네 자, 기약을 배운 데 today, we learned about the shapes in snow flakes I was very interested because winter is my favorite season 자, 요까지 정리해 보면 뭐라 할까 자, 오늘 지아머트를 배우는데 뭐야 아, 나 그거 관심이 있어서 특히 뭐 겨울은 겨울은 나한테 되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인데 이 기약을 배워서 너무 오늘은 좋다 이런 내용이지 다음 first, we looked at snow flakes through a microscope 자, snow flakes 눈송이지? 눈송이를 봤다 마이크로스코프는 현미경이야 through는 뭘 통해서 자, 현미경을 통해 봤더니 we discussed the different shapes and sizes 자, 우리 토이도 했대 the teacher told us that no two snowflakes are identical 아, no two snowflakes are identical we made paper snow flakes 자, snow flakes 배우고 이제 드디어 이걸 접기 종이로 snow flakes 접기를 시작했다는 거고 여긴 전체가 그런 내용이네 the first part of the instructions was the same for everyone instructions instructions 지시사항 안내사항 이런 말이야 그래서 안내사항 지시사항에 첫 번째는 바로 첫 번째 것은 모두에게 다 동의됐는데 똑같았는데 first, we folded a square piece of paper into a right triangle 자, 첫 번째 어떻게 알았어? 1단계가 이렇게 나왔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단계 이렇게 나왔는데 we folded a square piece of paper we folded a square piece of paper 이건 접다고 이게 사각형이네 종이를 사각형으로 접었는데 right triangle 이니까 뭐야 삼각형인데 이건 right는 올바른 오른쪽도 되지만 직각도 되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접으라고 그랬어 then we folded the right triangle in half 그 다음에 그 직각삼각형을 또 반으로 접으라고 그랬어 this produced a smaller isosceles triangle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어? 2등변 isosceles 하면 이제 등변이지 그래서 2등변 삼각형이 나왔대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스노우플렉 적기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네 자, 8번은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꼭 해서 요거를 완성된 거를 사진 찍어서 보내 이거는 홈에서 꼭 해야 될 거 요대로 해가지고 만든 거를 보내 어? 어? 한번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 쉽진 않겠다 그지? 어 종이가 아까우면 주웠어요 길에서 자, 요거까지는 쉬운데 이제 다음 파트는 tough 힘든 어려운 질긴인데 힘들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다 접었단데 삼각형을 접었는데 third 3분의 1씩 접은 거야 자, 컷오프를 잘라낸 거고 그 모서리 같은 거를 sticking out 하면 튀어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튀어나온 거를 잘라버렸대 자, 그랬더니 또 다른 2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대 자, 그리고는 이제 삼각형을 열었대 펼쳤대 헐, 그랬더니 폴리건은 다각형이지 사이드가 면이 12개니까 12각형이 나왔다 자, 이런 말이야 이건 12각형이 나왔대 자, 9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자,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접기 했는데 쉽지 않았다 어려웠다 이 말이지 잠깐만 제가 아멘 그 다음 파트 가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어 나만의 디자인 그 다음 포드는 접는 거고 그 종이를 다시 위쪽으로 접었어 그리고는 다각형들을 거기다가 막 그리기 시작했어 이런저런 그림들을 다각형들을 막 그리기 시작한 거야 자 가위 사용해서 자 우리가 그린 선을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세요 이제 나만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지 자 마지막이지 마지막 단계는 재밌었대 자 폴드는 접는 거고 언폴드는 펼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펼쳤어 아 그랬더니 이제 막 눈송이들이 아름다운 눈송이들이 만들어진 거야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되겠어? 자 패턴들이 다 달랐다 하는 거지 어 진짜 같아 보이네 그지 뭐가 다른 거야? 자세히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 뭐 자 이제 레슨이 요 스노우 플레이크 만들 레슨이 재밌었는데 most of all 가장 좋은 것은 I love using what I learned to make something special 자 나는 무엇보다도 이 말이야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게 좋은데 내가 배운 거를 특별히 To make something special 뭔가를 특별하게 만들려고 내가 배운 것을 써먹는 게 나는 너무 좋다 자 이랬어 자 그림 세 개 나왔네 요거 설명하세요 11 12 13이네 자 이 그림은 Use a protractor to measure 30 degree angle 자 이거 90도인데 직각인데 이거를 세 개를 똑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어 그럼 각도기 protractor 써야 되겠지 그걸로 measure는 측정하는 거야 30도를 degree라고 그래 그 앵글이 각이지 자 요렇게 쓰면 되고 자 요 그림은 Use a pencil to draw the shapes 자 모양 그리려면 연필 쓰래 So that you can erase the lines Erase 지울 수 있지 When you're done 니가 다 끝났을 적에 지우거나 다시 그리거나 할 수 있지 고런 내용이고 요거는 You can decorate your room with paper, snowflakes To create the winter wonderland Wonderland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눈에 이런 막 그 원더랜드 같은 거를 만들고 싶으면 어 만들어서 니 방을 decorate 장식할 수도 있다 그랬지 겨울 같은 데 하면 되겠지 여름이 한번 시원하려나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 고고 자 14번 요거 푸시요 가 여기까지 어 미션은 별표 한 개랑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 끝 네 궁극 싹 퀸 퀸